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하셔야 되는데 점점 수령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현대 아상병원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보면 대통령도 좀 뭔가 이렇게 처음에 기대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을 본인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이런 행사를 만들었겠죠. 그럼 이 행사가 일종의 계기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에 나가셔서 대통령은 당연하게 원하는 2천 명이지만 의사들 이야기를 충분히 숙의해 가지고 점진적 계획으로도 방향이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주무부처하고 여러분들 의료진들하고 의사분들하고 회비를 빠른 시간 내에 개최해달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방향을 선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료계획 완수라는 이야기는 대통령 머릿속에는 2천 명이 의료계획 완수로 아마 입력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천 명 계속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정원을 단계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정원을 단계적으로 할 수 없다. 2천 명 꼭 해야겠다는 거야. 그럼 누가 여러분들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습니까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이런 행사를 하면서 대통령이 전 못을 한 번 더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더더욱 정남비가 떨어지겠죠. 이 기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대통령 입장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소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케이오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 이후에 국힘당이 과반석을 못 얻으면 레임덕이 바로 오고 의사정원이 허지부지 되고 연 대통령 식물인간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선거에 이겨야 의료개혁도 할 수가 있고 뭐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을 빨리 진화를 해서 수습을 하는 거죠. 옆에 그 정무수석이나 이런 애들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무 감각이 이렇게 여러분들 없어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선이 20일 남았는데 모든 의사들 다 여러분들 다 적으로 돌려가지고 선거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선거를 얼마나 여러분들 더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볼님이 2천명을 의사정원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 뭔지 모르는 정책인데 의료의 질저하가 없다고요? 어느 직종을 매년 70% 늘립니까? 대화는 정부가 안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의사정원 학대 문제를 실행에 옮긴다면 점진적으로 하자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정원이 3,500명인데 매년 2,000명씩 65%가량을 매년 늘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사고가 경직돼 있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법대 출신들이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키가 차지 않습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서울법대를 들어갔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 머리하고 완전히 세상 사는 머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서 여러분들 1년에 뭡니까 정원을 65%씩 매년 뭡니까 늘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식 나간 사람이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난 의사정원 학대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2,000명이라는 숫자에다가 그걸 성역화해가지고 거기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총선이 바로 전인데 뭡니까 모든 의사들을 다 적으로 돌리니까 지금도 의사가 매년 3,000명씩 나오는데 매년 2,000명 정원은 의과대학 26개를 신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없는 2,000명 정원 고집을 철회해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박민수 김윤 조기용 같은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윤 대통령 우파 대통령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 요지는 백키발리님이 점진적으로 늘리기는 뭡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늘려야 된다면 그렇게 가정문을 붙였지 않습니까 만일 꼭 늘려야 된다면 이렇게 되어 가는데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가 이것 좀 보고 대통령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으니까 여론조사 결과 보고 부리나케 현대아산병원에 오신 모양입니다 여론 그렇게 중시하면 정치는 왜 이따위로 합니까 장관 차관 즉각 파면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학생 전공인 사과하고 실험에 말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일주일 전에만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차관 자르고 원점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고집 피우다가 큰일을 망치고 맙니다 선거 대패하고 나면 의사 정원 학대에게 뭐가 없습니다 대통령 안이도 위험해질 겁니다 선거 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선거 대패합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 판단이 안 되면 대통령을 왜 합니까 상황 판단이 그렇게 안 됩니다 윤 대통령께서 고집을 그만 부리시고 현실적으로 의사들과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정원으로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통령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정원이란 대의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치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2주 전에서 몰매를 맞아가 사람들이 도저히 가뭄에 콩나기 수백 명 가운데 한 명 정도가 이런 의견을 한 주 두 주 전에는 이야기한 겁니다 이만큼 여론이 확 바뀐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2천 명 고집 부리는 건 정부인데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잠깐 지지율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제는 지지율을 까먹고 있습니다 11명이 찬성이고 4명이 반대거든요 아직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심의 기류가 바뀌는 것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전직 대통령들이 못한 것이라고 꼭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강압으로 할까요 선거 망치는 것은 윤 대통령입니다 제발 너무 어거지 부리지 마시고 경청과 소통과 유연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꼭 2천 명 고집을 버리고 점차적으로 정원하세요 선거 망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로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단계적이 아닌 2천 명 정원은 자폭을 뜻합니다 파생되는 수많은 피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벌써 급히 꺼내고 있는 수십조 비용은 어디서 조달할 겁니까 의료계의 핵폭단을 투하해 놓고 믿어달라고 하면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댓글 코너에 크게 여러분들 부각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근거 없는 2천 명을 끝까지 고집 불통이신데 뭘 갖고 대화하자는 겁니까 사람들 마음이 다 비슷한 겁니다 대통령이 그냥 2천 명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일단 시간을 갖고 총선 이후로 미루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싸워서 이길 것은 의사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각종 범죄입니다 좀 웃기는 사람입니다 밤따기를 때려놓고 다음에는 아프게 때리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냐고요 다 끝나고 버스는 이미 떠났다 합니다 예측보다 더 안 좋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총선 결과 교묘히 받아들이고 무선 심판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냥 어려운 선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 어려운 선거가 되게 된 것도 대통령 책임이 무진장 많습니다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책임을 지어야 될 일인 겁니다 그 문제투성의 여러분 선거를 선거 제도를 단 하나도 바꾸지 않는 상태 4월 10일 총선을 치르게 된 겁니다 의사들하고 여러분들 일전을 펼치는 걸 보면 제 입에서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열정 저열정과 에너지에 이런 100억 분의 1 정도만 여러분들 선거 공정성 회복운동에 투입했으면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몸 던질 사람이 수없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 선군 대통령 아무튼 저질렀으니까 잘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잘 수습한다 이러면 선거는 이기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큰 폭으로는 패배하는 것은 피해야 되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